전승입니다 1게임 출발 그리고 박강현의 포인트 잘하는 선수끼리 붙여 놓은건데 대단합니다 7승 무패 대단합니다 3구 기회가 왔는데 행운의 포인트로 갑니다 서브 변화에 의한 포인트 탑승 살려야 됩니다 5연승 넘기지 못했네요 박찬혁 선수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혁 포인트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많이 안되고요 젠걸은 다가왔습니다 2대7 5핸드 전환 박강현 힘을 씻습니다 8점 돌파합니다 밀어냅니다만 네트 상단 박찬혁 선수의 공격력이 들어오면 몇 개 연결하지 못하고 지금 조금 박찬혁 선수 때와 다르게 박찬혁 선수가 지금 서브 변화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박찬혁 선수가 처음부터 아예 못 잡았을 게임으로 갑니다 박찬혁 선수 서비스 득점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백핸드 지금도 보시면 약간 말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군요 까다롭게 공을 보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득점 예 회심의 일격 1대3 선수라고 하면 이겨도 기분 나쁜 선수들이 있죠 그렇군요 그런 유명의 박강현 선수입니다 예 3점차 네 다시 박강현의 백핸드 예 짜증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예 길었습니다 예 박찬혁 한 점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지고 옵니다 예 박찬혁 선수 조금 흔들립니다 예 박찬혁 선수 낮고 경쾌한 5대4 아 아 아 박찬혁 선수 박찬혁 선수는 특정할 때 보면 쉽게 쉽게 따니까 예 그런게 좀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보라칩니다 박강현 예 예 이렇게 안 보이게 되면 굉장히 상대 선수는 답답하거든요 예 아주 평온한 상태의 얼굴이고요 예 박찬혁 선수 한 점 더 가져갑니다 아 박찬혁 선수 한 점 더 가져갑니다 7대6 아 다가섬의 플립 그리고 공격 자세를 취합니다 8대6 아 다시 길게 보냅니다 뻗어나갔어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아 오핸드 박강현 좌우 크게 흔듭니다 아 아 좋습니다 예 예 박찬혁 선수 예 예 박찬혁 선수 예 예 오 예 예 아 아 네 아 아 박찬혁 오 받았습니다 박찬혁 그리고 포인트 가져갑니다 박찬혁 박찬혁이 첫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원올 서비스 득점 네 급하면 안돼요 예 엣지인가요 네 엣지입니다 3구 번개같은 공격입니다 몰아가고 있는 박찬혁 선수 그렇습니다 멍겼어요 박찬혁 행운도 따릅니다 네 오늘 자 아직까지 분위기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찬혁 박강현의 서비스 3구 박강현 길었어요 3구 박강현 길었어요 네 박찬혁 공격전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 밀어냅니다 다시 5구째 공격 예 긴 서비스 기습 공격 리시브 포인트 박찬혁 끊어야 되고요 기회를 주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총각 1.5일 5.11